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암호무우 어떤 해골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이 궁금해 아 너무 궁금해 다들 궁금해서 얼른 아 궁금하다 아 머리가 뭔.. 아 이건 내꺼구나 원래 오랜만에 광대 가주자 아이템도 뭐 이런거 밖에 안나와 안돼 아니야 근데 광대를 가야겠다 야 나 둘다 지금 그건데 원거리인데요? 에잇 머리폭탄 약간 준 원거리긴 하지만 폭탄 얘는 정립형이라 저금할 수 있어 내 칼을 저금할 수 있어 옳지 됐다 약간 적금형 광대 알뜰살뜰해요 적금 적금이 3번의 만기 아주 짧죠 안돼 근데 근접이 필요한데 근접이 없어 너무 지금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해골인데 너 쏠거지 너 쏠거지 아이구 얘 떨어진다 터지렴 터져버리렴 터져버리렴 터지는것도 나쁘진 않긴 한데 어떡하네 이런데 어떡해 간다 머리폭탄 머리폭탄 이렇게 없애야겠다 역시 역시 미라가 최고다 되게 스피디 되게 스피디하긴 해요 커피 커피 못 마신다 이걸로 가죠 광 광 아니 그럼 광대도 쓸모 있어 광대도 대쉬하면은 데미지 입힐 수 있어 야 근데 여기서 광대라고? 이거 이거 봐 대쉬 데미지 입힐 수 있어요 옳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머리폭탄 아 아까 날렸구나 머리폭탄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만든다 수녀님 머리폭탄 아 너무 위치가 짧다 깨트려버려 저 마법 안 돼 보이긴 모나보여 안 돼 안 돼 안 돼 머리폭탄 안 돼 안 돼 왜 또 쓰는 거야 갑자기 칼 던진다 그죠 아 이게 대쉬집 아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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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네 후 너무 맞았다 회복 어 밸런스 밸런스일 때 35% 오른다 근데 얘가 스피드형일 거야 그죠 아무튼 광대 때문에 아 새로운 해골이 나왔네 안녕 광대야 즐거웠어 너 밸런스지 어 밸런스 밸런스야 광바 광대는 뭘 할 수 있는데 행복은 데미지 순이 아니지만 생존은 데미지 순이에요 행복하지 않아도 생존해야 돼 귀엽지만 귀엽지만 귀여운게 다가 아니야 귀엽 아이구야 귀여운게 다일 때도 있지만 물론 그렇네요 귀여운게 다네 안 돼 어 올라갔는데 그러게 광대를 버린 주인가봐요 다 맞아버른 광대의 원혼이 광대의 원혼이 나를 벌한다 오 고급무덤 와 이건 뭐야 사신인데 그림 리퍼 적 처치시 영원불이 나타납니다 영원불은 주변에 다른 적을 추적하여 폭발해 우와 추적 데미지 지옥불 소환 거대한 지옥불 화형 수확 날 수는 없는데 엄청 크다 오 공속은 공속도 그렇게 느리진 않아 간다 지옥불 아 제자리에서 올라가는구나 사형 오 범위 엄청 넓어 사형 이거 가졌으면 진짜 깨셔야 돼요 아 사형 아 아니야 사형 써야되는데 사형이 좀 오래걸리는구나 지옥불 나무는 불이 잘타지 지옥불 지옥불 반대 내려가주세요 아 피준다 지옥불 아 그리고 추가 데미지로 그게 나가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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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탄이 나가네 지옥불 이것만 써도 유도탄이 잡아주는거 아니야 아야 아야 아프다 아 언젠가 저 불꽃이 언젠가 죽고 말거야 아 누군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그걸 제물로 받쳐서 유도탄이 나가는구나 간다 사형 에이 대박이잖아 컨트롤이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격력 증가 스피드 타입 공격력 25% 증가인데 사신님은 파워네요 의외로 치명타 확률 증가 어? 정수는 없어 정수는 없고 중독초 스튜 30회복 이걸 먹는게 낫겠죠 아래에 뭐 살만한거는 칼레온검 정도인데 여기서 칼레온검을 사게도 비싸지 않아 치명타를 살까 일단 그래 밥 먹자 이봐 넌 삐쩍 말랐는데 이러다 뼈만 남겠어 하하 하하하하 든든하게 배를 채우라고 하하하하 근데 넌 그러게 너무 구멍이 숨숭나있는걸 맛있게 먹을게요 또 방구 낀다 그러게 센 짓이 개그였네 돈 모으자 용돈 아 나 정수가 하나도 없네 정수 먹어야겠다 어 시시해 너 따윈 이제 시시하다 사형이다 죽어라 오 보스라고 나름 나름 살아있는거 봐 도망가라 지옥불 히드라 아 좋아 아까 쓰던거죠 보스 할아버지 저 이거 이렇게 커버렸어요 제 안에 몬스터가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어떡하죠 칼레온 성문 리트 잘 자랐구나 사형 과연불 지옥불이죠 안돼 위험하다 암호무 가야돼 암호무대 조심해 미라 가야돼 미라 통통통통통통 머리 옳지 통통통통통통통통 통통통통통통통 머리 산성 자 박두체조 시작 머리 아야 한 대 맞아버렸다 이거 조심해 에잇 옳지 한 번 더 옳지 산성 머리 어 시작됐다 조심해 오야 맞았다 야 이거는 야 우야 하하 사형 지옥불 흐흐흐흐흐 어 불이 갈 곳을 잃었어 할아버지 오크 전장의 포효 10초간 공격력과 받는 데미지가 모두 100% 증가합니다 아 공격력이 2배 오르는데 나도 2배 맞아 이건 안돼 아니란 나에게는 최악의 최악의 아 근데 이거를 쓰면은 아까 걔네들 있죠 놓고 놓고 갈까요 여러분도 나를 믿지 못하는군요 알았어 내가 맞을거라 생각하러 지금까지 봤다면 사형 그거를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밑에 썼을걸 지옥불 도망가라 처리해줘 야 이것도 막아버리네 옳지 죽어라 저기도 있네요 사형은 아직 쿨이 안돌았어 조심해라 그나마 아까 스킬풀 감수하는거 찍어가지고 옳지 이것도 세네 완전 좋다 안녕하태 어서오세요 나왔다 사형 죽고 싶어졌다 옳지 아이고야 죄송 죄송 뒤통수 다 죽었지 갈게요 어디 돈 숨겨져있니 돈이 없으면 갈게요 옹차 사형이 없네요 지옥불 날려주시고 옳지 아 조심해 불꽃술사 그렇지 가시 조심해라 나는 가시나 불꽃전재가 죽고 말거야 원거리 에이 사형 죽어라 그렇지 너무 좋은데 접시를 깨자 지옥불 날려버리고 없애버리고 내가 화면에만 담으면 애들 다 맞아 조심해 아바레스트 아 토템도 어깨져요 아 토템도 어깨져요 사형으로 너무 좋아 아 조심해라 옳지 이거 먹고 가야돼 그렇지 가자 야 리퍼 강림한다 저승사자 강림한 느낌이다 간다 사형 너도 죽어 파동권 조심하고 피가 나왔네 없애라 그리고 지옥불을 선사해주마 거기가 아닌데요 잘못 썼어 안돼 먹고 때려야지 후시가 그렇지 맞아주시고 맞아주시고 도망가시고 지옥불 도망가라 아이구야 파동권 다 맞았네 사형 잘못 눌렀는데 사형으로 가자 아 피 아까 피 좀 그러게 좀 오만센스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착해지자 어떤 해골이 나왔을까 와 아름답고 귀여운 광대잖아 하필이면 광대냐 너무 아름다운 귀엽고 광대잖아 아이 광대 안녕 에이 받아라 깜찍깜찍 받아라 옳지 어 광대 안녕 광화 옳지 놀아줬잖아요 그정도는 된거 아니야 사형 놀아줬잖아 심심하지 않을거라고 옳지 광대는 기억할 것입니다 에이 죽어라 사라져버려 원래 화면에 담아 아이들을 그래 아이들이 맞는 아이고야 또 창에 맞아버렸네 이럴수가 어 야 이거 맞힐 수 있어 이거 이걸로 죽이면 화염불같은걸로 죽이면 오 그래 오 골드 떨어져 좋아 좋아 골드까지 먹어줘 좋았어 아래도 있는거 알고 있어 지옥불 그렇지 최고인데 피까지 찼어요 골드까지 챙겼어 가자 난 근데 자신이 없다 왜 머리가 이렇게 굴러다니긴 하는데 아 이거 좀 하는 재미가 오 젤다 신발 한양꾼의 장화 이동속도 30 증가래 야 이거 사야겠다 1450원이구요 싸움꾼의 너클 기본공격 25 증가 이것도 사야겠다 오 정수 나왔다 내꺼 아니야 아 슬라임 1초 무적 얘는 버려 그러면은 젤다 신발 하나 사구요 그리고 러브라고 적혀있는 너클 살게요 딱 맞다 빨라진거 맞아? 빨라진거 맞아? 이게 빨라진거야? 갑시다 원래 느렸나? 러브클 어 얘들아 레골라스 집에가 사형 한 대 맞았다 뭐야 왜 이렇게 안죽어 안돼 조심해라 레골라스 먼저 없애 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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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골라스 없애버렸구요 사형 안된다 지옥불로 수녀님을 지옥불로 인도하자 깨져버려 안돼 쓰지 못해 사라져버려 마라슈 그녀는 훌륭한 수녀였습니다 동료는 레골라스 눈뜨고 죽었는데 동료는 레골라스를 구하고자 크림 확률 변경됐어요 어? 갑옷 나왔다 근데 굳이 갑옷은 아 계급장 떼자 계급장 떼고 음... 너 집에 가라 음... 너 집에 가라 20원 주긴 하는데 기급장 떼고 붙자 갑시다 갑시다 출발 이리와 죽음을 선사하마 너 말이야 시종장은 너 애들 일만 시키고 말이야 안돼 사라져버려 회복템이 나왔다 밑에 하나 있다 지도에 회복템 표시가 안되네요 사형 도망가 도망가 옳지 그렇지 과연불 나 먹고 올게요 기다리세요 아이작에서도 하트 많이 생기면은 놓고고 그랬어 그렇지 아 발이 없어 못 신는 아 그런가 얘는 공중 부양형이라 젤다의 신발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가 안돼 아바레스트 사라져버려 옳지 접시를 깨자 옳지 사형 퇴근해버려 옳지 어 뭐야 강패로 막고 있었잖아 접시를 깨자 올라가 두려 불법사 어른법사 어딨어 너 말이야 사라져버려 안돼 잘 피했다 조심해 얼음 또 있었는데 사신이 크리 30이에요 지금 아이템 덕분인가 옳지 썰어버렸다 사형 잘 가 얘들아 피 좀 아 피 있다 꽂혔구나 갑시다 연회장 외강 2-2 올라가는 거군요 갑시다 사신이라면 사신이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낯설다니 너무 솔직하지 말아줄래요 안돼 간다 사형 옳지 안녕 얘들아 아 조심해 이것도 한번 써두자 너무 정수를 안 쓴다 정수 서운하겠다 옳지 피도 나와주네요 안돼요 피자님들 마법만은 삼아달라고 오 세상에나 만상에나 안 올라가죠 지옥불 타오르게 해놓고 유도탄 발사해놓고 얘들아 죽을 시간이야 즐거운 사형 시간 근데 맞았네요 아냐야야 피줘 피 또 맞았네요 안일하게 안일해져 버렸죠 마치 천사막 쿠키를 계속 쓰다가 자력에 익숙해져가지고 컨트롤이 떨어진 그런 상황을 보는 것 같군 안 그래요 옳지 리포가 진짜 좋군 이거는 그 네크로댄스에서 총알급인데 총급 산타총급 오 이거 뭐야 도깨비 가면 닌자 마스크 뒤를 공격시 데미지 40 증가 유닛 그리고 좋다 피의 도끼 처형 도끼 파워타입 스컬 공격력 25 증가 우리 그림리퍼님 파워타입인데 용사의 장갑 공격력 25 증가 근데 이거나 이거나 차라리 용사의 장갑이 낫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 이거는 이건 스컬이잖아 스컬 스킬이 아니라 이걸 살 바야 이게 낫지 않아 똑같이 25 증가인데 오! 새로운 머리 새로운 머리 닌자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고요 환영 대시 대시 중 무저 연속 대시 가능해서 플러스 1 그러니까 세 번 대시 가능하고요 환영 난무 칼날 만개 섬광 난무 잠깐만 조심해 바꿔놔 야 이거 칼날 만개면은 원격 아니야? 섬광 난무 전방으로 빠르게 나아가며 적들을 베어 넘깁니다 피격된 적에게 일정 시간뒤 유견 속에 침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미 그림리퍼가 있는 이상 우리 미라짱이 필요할까? 킥라짱이 그 선택 제발 원거리길 아 오!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아 연속 기술이 있구나 연타 기술이 있고요 나름 원격 원격기 하나 있어 그리고 대시기 하나 있는데 이 대시기가 관통 공격이고요 그리고 한 대 맞으면은 조금 있다가 유견 속에 참격이 마저 추가로 발생한대요 오묘하다 오묘하다 그럼 닌자 가면 쓸까? 살까? 뒤에서 공격시 40% 이거 둘 중 하나 사자 장갑 아니면은 닌자 마스크 갑옷을 버리고요 그죠? 아 근데 밸런스가 아니다 그러면 만화의 뼈를 버리죠 밸런스 타입 두 개여야 되니까 아 사형 빼고 뼈닥에 버려버리자 자 이거 파피루스 가져 그리고 어 됐다 어느 것을 살까요? 행복한 고민이네 닌자 마스크 이거 한번 가볼까요? 데미지도 좋긴 하지만 40%래 얘는 간다 간다 잘 있어 미라야 다음에 봐 미라가 나왔을지도 사형 전인 공격해 에이 그리고 아래 저기 있나? 아래 있구나 나와라 얘들아 뒤에서 공격 야 여기에 집중한 여기에 으야 어떡해 조심해 아이구야 어떡해 안돼 너무 뒤에 지금 너무 그 뭐냐 욕심내고 있어 그냥 때려 일단 일단 그냥 때리는 게 먼저야 큰일 났다 어 근데 피는 풀피네요 왠지 되게 많이 맞았는데 아 데미지 300 떴어요 세상에 왠지 풀피네 이것도 깨고 가자 갑시다 아 이거 버그인가 너무 그쵸 너무 너무 느려 사형 아 잘못했다 등장하고 나섰어야 되는데 아이구야 어떡하냐 아이 다 맞았다 안돼 일단은 용사 먼저 용사 눈에 가시야 안돼 조심해 지옥불 그렇지 큰일이라 아닐 그 자체야 지금 안돼 닌자 조심해 닌자로 바꿔볼까 받아라 에이 아 조심해 옳지 우와 조심해라 알티 알티 아 이거 하나도 안 맞았구요 받아라 세 번 가서 공 날리구요 도망가서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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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너무 너무 안일한데 지금 아니 그 자체인데 으악 도망 엘티 아 뭐야 누군가 막았다 안 돼 안되 알비 하신님 사형 없애버렸구요 너 이리와 여기지 여기다 이말이야 에이 아 너무 많이 맞았다 많이 맞았다 이비 방정이야 죄송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안일해져 버렸다 인면충 여기서 피 먹으면 돼 피 먹으면 됩니다 피 주실 것이야 에이 에이 도망가 뒤통수 아 안됐어 뒤통수가 안됐어 때려 때려 도망가 뒤통수 뒤통수 때리니까 80 되는거 봐 사형 피 계신분 갑자기 왜 피를 안줘 얘들아 아까처럼 많은 피를 주세요 여러분 피 아 피 좀 먹었어요 다행이다 제발 오 창이군요 창 봐 창도 쏠쏠 했었지 옳지 에이 뒤통수가 좋네 그리고 기술을 쓰지 않더라도 얘들이 죽으면은 이 혼이 나와서 친구들을 공격해주네요 아 어떡해 맞아버렸다 안돼 출근하기 전에 없애 아 너무 안일한데 지금 접시를 깨고요 떨어져버리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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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줘 안돼 저분 계신다 사형 한번 때리고 조심해라 원거리는 뒤에서 오 좀 빠르다 옳지 여러분 여러분의 헌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없네 아무도 아까까진 되게 잘 나왔는데 그죠 헉 2피로 야 운기조식 닌자 아하 아 근데 이게 피하긴 좋은게 3단점프 가능하구요 어떡하지 피가 너무 없는데 이걸로 못 깨면 안된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전략을 짜자 피하는거는 어떻게 피하는게 좋을까 쟤네들이 뭐 경직같은게 안걸리더라구요 이걸로 바꿔서 이걸로 되게 잽싸게 피해다니다가 이렇게 그러다 이거 지금 무적이죠 대쉬주 무적이래 이걸로 무적으로 피해다니다가 애들 멈춰 섰을때 처형만 하는 것으로 간다 나와라 오르크 그리고 누구였지 하나 까먹었네 저 기억이 안난다 레인의 펠 덤벼라 나 이거 대쉬중 무적있거든요 그리고 야 왜 맞냐 대쉬중에 곰 날리는것도 있어가지고 대쉬만 하다보면 언젠가 애들이 맞게 되지 않았을까 그죠 나 자꾸 맞는데 왜 나 자꾸 맞지 아 안돼 뭘쓰는거야 사형 안돼 조심할 지옥불 조심해 조심해라 바꿔 조심해 제발 후시가 안일하지마 안일하지마 너에게는 대쉬 무적이 있어 내가 대쉬를 세번이나 쓸 수 있다 어 방금 아크였다 대쉬 어 방금 아크였다 대쉬 조심해 날려나 사형 그리고 야 큰일났다 지금 바꾸면 어떡해 안돼 옳지 옳지 바꿔야돼 바꿔 대쉬 대쉬 날려나 대쉬 어떻게 대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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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믿지 말자 별론데 대쉬 무적 믿는다는 행위 자체가 아주 별론해요 차라리 뛰어라 차라리 뛰어라 어 나 뭐한거야 사형 나 지금 실수됐어 잘못 바꾼거야 방금 바꾸어 또 누적이라 들었어 바꾼 안됨이 무적이라 줬어 죽었다 어떡해 바꿔버렸어 실수됐어 어떡해 넌 맞아야돼 넌 맞아야돼 그냥 이만큼 템이 모일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못 겠지 일단 너무 무적 대시를 과신했어 그게 제일 큰거 같아요 대시를 하는동안에만 무적이 건데 가다가 대시 끝나고 맞아 그게 너무 많았어 차라리 그럴 바야 슬라이밍 쓰는게 낫지 1초 무적이 낫지 마지막에 피만 좀 더 줬어도 좀 더 버텼을텐데 목이 잘렸어 사신이 그러게 보스만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아쉽지만 오늘의 스컬은 여기까지 이거는 다음주에 한 번 더 도전하기로 하죠 잠에 한 명은 그쳤는데 두번째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면서부터 너무 힘들어 아쉽다 이거나 찍어놓고 일단 그럼 찍던 영혼가속을 마저 찍을게요 10레벨 찍었구요 50% 가속된대요 처치할 때마다 쿨다운이 빨라진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유연한 척추나 재조립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정도 됐으면은 장사하면 안되는거 아니야 우리가 마왕님을 구해주겠다는데 이런식으로 장사를 해서 팔아먹으면 같이 마왕을 좀 구해보자는 그런 의지가 없어 하하 마녀야 마왕을 구하고 싶니? 하하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주에 한 번 더 해보죠 재밌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